안녕하세요. 논리 채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음운론 아직도 암기하고 계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문법하면 사례들을 암기하고 그것들이 똑같이 나오면 푸는 공부 방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얼마나 정리 사례를 많이 해주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쉽게 암기하게 만드느냐. 이것을 강의의 핵심으로 많이 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음운론 문법은 철저하게 논리라는 것을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암기해야 되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 문법도 논리다. 자 이상한 소리죠. 여기저기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음운론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유우마 비우마 자음동화 이런 거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논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문법에서 결과론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논리적 과정 그 과정의 유사성을 찾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암기만 하는 친구들은 제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문법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음운에서는 음운의 변동이 가장 핵심이죠. 음운의 변동이라는 뜻은 뭘까요? 잘 보세요. 음운이라는 건 자음과 모음이죠. 자음과 모음인데 변화됐다는 것은 어떤 한 자음이 또는 모음이 변화됐다. y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발음을 y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y로 바뀐 것이 유음한지 비음한지 첨간지 이런 것들도 굳혀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미 주어졌고 이게 주어짐입니다. 주어졌고 그러면 이 y가 왜 나오게 됐지 또는 저 y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지 이 현상들 이 과정을 이걸 논리라고 하죠.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유음한지 비음한지 구개음한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유음하라면 유음하라는 보기를 주어지거나 선택지에서 유음하라는 말들을 다 알려준 상태에서 과정을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은 변동에서의 가장 핵심은요. 네 가지가 있죠. x라는 자음이나 모음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앞 음절의 보통 종성입니다. 종성. 그런 다음에 y라고 하는 음운이 있다고 하시다. 보통 이거는 뒷 음절의 초성입니다. 논리. 이 둘의 관계에 의해서 음운론 네 가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암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앞에 음절에 의해서 역량을 받아서 뒤에 음절 y가 x의 역량을 받아서 이 y가 발음이 z로 바뀌었네. 그럼 뒤에 있는 것이 바뀌었다. 교체됐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걸 교체라고 해요. 반대로 또 뭐가 있겠죠. y가 x의 역량을 줘서 뒷 음절의 초성이 압음절의 종성의 역량을 줘서 화살표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y가 역량을 줘서 이 x가 z로 바뀌었네. 이럴 때도 교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다고요. 아 이 교체 현상 중에서 아하 이게 유우만지 비우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것이 역량을 줘서 앞에 것이 교체가 됐는가. 앞에 것의 역량을 받아서 뒤에 것이 교체가 됐는가. 이런 거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역량을 준 애는 어떤 음운인가. 역량을 받은 애는 어떤 음운인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체가 끝났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애로 인해서 뒤에 있는 y의 애가 갑자기 x가 y의 역량을 줬더니 y의 애가 퉁 하고 튕겨 나가버린 겁니다. 변한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요. 아 x 때문에 애가 탈락을 했네. 그럼 반대죠. 이런 경우도 있겠네. x가 퉁 하고 튕겨 나갈 수도 있겠네. y 때문에 이거 탈락이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x와 y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음절의 초성에 아무것도 안 왔네. 이게 없네. 아무것도. 그럼 뭔가 얘하고 친구에서 역량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이 자리에 친구를 집어넣자. 집어넣는 게 참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참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걸 암기하라는 거예요. ㄴ을 참가하는 거죠. 우리 반모음 참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ㄴ 참가예요. 그래서 참가하면 ㄴ밖에 없다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게 x하고 y가 있는데 이 x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네 라고 한다면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바로 ㄴ 들어갈 수 있다. ㄴ 참가가 되는 겁니다. 쉽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의문도는 이 네그만이면 되잖아요. 자 x하고 y가 있는데 얘네가 서로 역량을 상호적으로 주면서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z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남아있지 않고 얘도 남아있지 않고 두 개가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z라는 새로운 게 나왔네. 그러면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축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문도는 이 현상 원리를 알면 되고요. 몇 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 양념처럼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 우리가 교체에 해당되는 거 탈락에 해당되는 거 첨가에 해당되는 거 축약에 해당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보면서 얼마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체는 알잖아요. 그러면 교체에 속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요거는 xy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음절의 제일 끝소리, 종성이죠. 제일 끝에 오는 애가 일곱 개 중에 하나로 와야 된다. 이런 거 남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기영, 니은, 디귿, 니을, 니은, 비읍, 이응 이 중에 하나로 오지 않으면 무조건 요 발음으로 교체해라. 여기에는 x라는 이 종성에 오는 발음이 놀리 놀리 어 이거 일곱 개 안에 하나 있지 않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유사하게 나는 걸로 교체해라.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잎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발음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잎이라고. 그럼 우리는 궁금해. 여기에는 왜 얘가 얘로 교체, 교체가 됐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y에 y가 없네. 역량. 얘가 x로 친다면 역량을 주는 y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예외적으로 혼자 자체적으로 누구한테 역량을 받지 않고 이런 게 시험이에요. 다른 음운의 역량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체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성의 자리에 스스로 이렇게 교체가 됐네. 교체. 이유는 뭘까? y. 누구도 역량 받지 않았네. 그러면 이제 선택지나 보기에서 일곱 기 중에 하나는 종성은 이게 와야 된다. 설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발음이 아, P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뒤에 아예 음운이 없을 때고요. 여기에는 앞에 요거랑 뒤에 요게 있죠? 그러면 아, 그런데 여기 봤더니 초성으로 이응이 올 때는 아예 없는 거를 치거든요. 이럴 경우는 아, 비읍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 그 자리 옆으로 그냥 연음이 됐네. 이거는 우리가 연음, 이어서 발음됐네 라는 거고 이거는 음절의 변화에 넣지 않습니다. 왜? 변화된 게 아니고 자리만 이동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돼요. 왜? 결과가 주어졌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둘은 어떻게 다른 거지? 둘 다 종성의 피부에 왔는데 아, 이거의 역량은 뒤에 음운 중에 초성에 없을 때는 옮겨가는구나. 이럴 경우는 아무것도 주변에 없을 때는 스스로 교체가 되는구나. 이건 교체가 아니고 옆으로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체 중에서 한번 요거 봅시다. 밥을 보겠습니다. 근데 발음이 알려줍니다. 국밥이 됐대요. 자, 봅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걸 X라고 합니다. X쪽, 요기를 우리는 Y라고 합시다. 그럼 봅니다. 봤더니 달라진 게 뭡니까? 요거 네, Y네요. 이렇게 그러면 아, 이거는 X 즉, 기억 때문에 뭐? 비읍이 쌍 비읍으로 뭐 됐네? 교체됐네? 이거잖아요. 비읍이 얘로 그냥 교체됐다야. 얘는 이름이 된소리되기거든요. 왜? 바뀐의 이름이 된소리야. 그렇다고 이거를 된소리되기라고 암기하기보다 이건 나중이고요. 더 중요한 건 아, 기억 때문에 비읍이 쌍 비읍으로 교체됐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 더 시험문제에 디테일이 나온다면 국이라는 명사와 밥이라는 명사가 돼서 합쳐지는 걸 합성어라고 하는데 합성 과정에서 앞 음절의 종성이 기억이 오면 뒷 음절의 초성 비읍은 쌍 비읍으로 교체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법을 내가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혼자서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여러분이 많이 암기하고 있는 비읍을 한번 볼까요? 먹는, 그럼 발음이 먹는이 됐네? 이렇게 발음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y는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는 기억이 영향을 받아서 이응으로 바뀌었네? 교체됐네? 이거죠. 그럼 먹는도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먹다라는 건 동사인데 그럼 동사 나오면 먹은 어간인데 니은은 어미인데 아하, 그러면 용언에서 어간이 기억으로 끝나고 어미가 니은으로 올 때 니은 어미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응이 바로 뭡니까? 비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걸 비음화라고 하는데 이 결과론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분석하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쉽죠? 이번에는 여러분 유음 한번 해볼까요? 칼랄. 이렇게 발음을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고 했죠. 왜? 수능에서는 발음을 알려주니까. 이번에는 앞에 니을이 X고 뒤에 Y가 있습니다. 그럼 칼도 명사, 날도 명사인데 합성어에서 앞음절의 종성 니을이 왔을 때 뒷종성의 바로 첫 니은, 첫 음이 니은일 때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니을로 교체가 됐네. 그런데 바뀐 애의 이름이 니을이기 때문에 이걸 유음화라고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개음화도 한번 볼까요? 인 라고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게 부, 신으로 됐네. 아, 그렇다면 자, 이 X. 야, X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 거로 칩니다. 언제나. 그리고 얘가 Y입니다. E가 Y예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면은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그럼 바뀌어 보세요. 그럼 만약에 바꿔서 부에다가 디귿. 자, 음절의 끝소리 교체했다고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인. 그러고 나서 다시 디귿 X랑 얘 Y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부, 딘이 되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개음화 부, 진이 되는 건가? 이렇게 발음되진 않잖아요. 부진, 부친을. 그러면 발음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뭘 보면 되는 건가? 아하, 이럴 경우에는 이 음절의 끝소리에 요게 오고 딛 음절의 Y라는 모음이 왔을 때는 앞에는 자음이고 Y라는 모음이 왔을 때는 앞에 있는 이 음절, 티읒이 치읒으로 교체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일대 바뀌는 이름을 따서 얘가 구개음이니까 구개음화라고 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구개음화를 암기하지 말고 아하, 딱 보고 나서 오히려 역으로 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게 구개음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이제는 어려워하는 반모음화까지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음화. 자, 반모음화 어려워? 사실 반모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려운데 내더라도 사례를 주거나 설명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반모음은 이 반모음, 오후 반모음 두 개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이 반모음화 사례를 볼게요. 기가 있고 여기에 어가 왔네. 자, 그러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X가 되는 거고 없어 얘가 Y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랬더니 발음이 겨가 됐단 말이죠. 아하, 그러면 이 반모음화 중에 이, 어, 이하고 어가 합쳐서 이가 됐네? 야, 선생님 그러면 원래 들어가면 이게 이 모음 축약이에요. 근데 이 모음 축약이 사라지면서 이거를 반모음화 중에 교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교체를 몰라도 아, 이런 사례가 주어지면 또는 복이라는 조건에서 이것을 반모음화라는 걸 알려주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 그러면 똑같은 음운 현상 중에 모음길이 왔을 때 X, Y가 왔을 때 이 두 모음이 하나가 되는 거구나. 한 개로 될 경우는 아, 이거 반모음 교체라고 하는구나. 다른 사례로 B, 어가 나와있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사례로 돼야 될까요? 똑같으려면 이게 X, Y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벼라고 돼야 되는 거죠.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돼버렸네. 야, 그럼 이걸 우리는 교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 우, 반모음 교체도 보세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보가 있고 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해볼게요. X, Y가 있는데 이것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우리는 반모음 교체라고 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오계열이야 또는 우계열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오, 반모음 교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반모음 첨가만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두 개를 비교하면 됩니다. 끼어가 있는데 봤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 발음이 끼어가 됐대요. 둘이 뭐가 달라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논리로 할게요. 그냥 아주 쉽습니다. 똑같이 이거 X네? 여긴 없는 거고 얘가 Y네? 그럼 X, Y가 왔는데 봤더니 둘의 차이점은 앞에 있는 X는 그대로 남아 있고 뒤에 Y만 요 Y만 어가 여로 이렇게 아, 이럴 경우에는 요걸 우리가 반모음 첨가로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아, 보기에서 반모음 교체랑 반모음 첨가를 알려줬는데 이 둘을 나는 보기의 조건에 주어진 조건과 사례를 통해서 동일한 사례의 현상을 찾아낸다면 쉽게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거 요게 동일한 사례만 보고 끝내볼게요. 자, 논리상 중요한 건 반모음 첨가인지 모르겠어. 근데 위에 있는 의문 현상과 이 의문 현상은 같다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부세요. 똑같이 X가 왔고 Y가 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단 모음끼리죠. O라는 모음 A라는 모음 E라는 모음 O라는 모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대어에서도 똑같이 모음, 모음입니다. 모음, 모음인데 앞에 있는 모음은 그대로 X는 남아있는데 뒤에 O라는 Y가 이렇게 똑같이 됐네? 야, 그러면 O가 똑같이 여가 됐구나. 근데 앞에 게 남아있으니까 얘네들은 같은 현상이구나. 알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의문론에서 교체만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원리로 나머지 우리가 첨가든 뭐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문론은 암기가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논리로 공부하시면 문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 꼭 문법 논리로 해결해서 쉽고 빠르게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